1.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근은 애국뿐 아니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난한 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야곱은 자기의 10명의 아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애국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동생,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애국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당황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열두 형제로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안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척하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애국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3일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일부 성취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둘러서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애국의 총리가 된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당시에도 허무 맹랑해 보이는 꿈이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꿈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방법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난과 실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고난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그 꿈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실패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닥친 고난과 실패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는 발판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이 단순히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는 꿈이 아니라 야곱 집안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은 동생 베냐민과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까지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구원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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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